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장신대 장학재단 협력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구 신학대학교 장학재단에서 제2의 파발장학생 장학정서 파발장학생 단지 파발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로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의 뜻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학교 모두에게는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가를 잘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빈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왕국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학우들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보금으로 리바이브 P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